안녕하세요. 열국뮤직의 역사선생님 고소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삼국의 경쟁과 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삼국의 경쟁과 발전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해서 전성기를 맞이했고 전성기가 어떻게 해서 바뀌어가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게 되실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언제 전성기를 맞이했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우리 그거부터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세기 정도는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세기, 사세기, 고세기, 육세기 이렇게 좀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사세기 전성기는요. 백제입니다. 백제. 백제가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백제 전성기 때 왕은 근초고 왕인데 근초고 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성기를 이어받았던 게 바로 5세기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여러분 고구려 전성기 왕은 이미 다들 아실 거예요. 광개토대왕 그리고 장수왕 이렇게 있고요. 6세기 이어받아서 전성기 찍은 게 바로 신라고요. 이 신라 전성기 왕은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3명이나 있는데 이 6세기의 신라가 전성기를 찍고서 나중에 삼국 통일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 전성기라고 하는 기준은 대체 뭘까요? 뭐를 보고서 전성기라고 할까요? 이 전성기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바로요. 한강 유역을 차지한 시점을 전성기라고 봐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이 한강 유역에 있죠.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랫동안 수도일 정도로 아주 금사락의 땅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한강 유역을 백제, 고구려, 신라가 차지했을 때를 각자 전성기라고 하는 거고 이 셋은 전쟁을 해가면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한강 유역일까? 그거부터 좀 보고 갈게요. 왜 하필 한강을 두고서 전쟁까지 해가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 했을까? 세 가지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해서 교통의 요지입니다. 여기저기 전국을 왔다 갔다 하기 아주 좋아요. 두 번째, 농사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넓은 평야가 있고, 날씨 따뜻하고, 한강이 있어서, 한강이 또 크잖아요. 물을 갖다가 금방금방 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아마도 이 세 번째 때문에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싶었을 거예요. 바로 서해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중국과 직접 교류하기 좋다라는 점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강에서 배를 타고 이 산둥반도로 갈 수 있었던 이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아, 한강 유역을 두고 전쟁을 할 법하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제일 먼저 전성기였던 백제부터 보실게요. 여러분, 백제가 좀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백제는 애초에 건국 자체가 한강 유역에서 건국됐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고, 빠르게 성장해서 4세기의 전성기를 찍습니다. 4세기 전성기 왕은 바로 근초고왕이에요. 이 근초고왕 같은 경우에는 백제 전성기 왕인데, 아, 전쟁을 너무 잘합니다.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그래서 영토를 엄청나게 많이 넓힙니다. 활발한 대외 팽창 정책. 쌤이 여기 지도로 한번 대충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백제는 이렇게 한강 유역의 작은 나라였어요, 원래. 근데 이 근초고왕이 어디를 넓혔냐. 자, 마한 통합. 마한은 이 남쪽에 있는 지금의 전라도 땅을 가리켜요. 이 지역을 갖다가 통합해서 영토를 이렇게 아래로 넓혔어요. 그런 후에 북쪽으로도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평양성을 공격해요. 평양성 공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평양성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땅이었어요. 그래서 고구려를 치고서 평양성을 차지하게 되는데, 당시 고구려 왕이었던 고구권왕은 심지어 전사합니다. 와, 누가 봐도 고구려 백제 싸우면 고구려가 이길 것 같은데, 고구려의 왕을 전사시킬 정도로 전쟁을 잘했던 게 바로 근초고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영토를 지금 많이 넓혔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영토를 넓히면서 전쟁만 하면 주변에 적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적만 많으면 나라가 굳건하게 오래 갈 수 없겠죠. 그래서 친선관계를 유지했던 나라들도 있어요. 이제 그 나라들을 보실 텐데, 이렇게 중국이 있으면, 중국의 당시에 남쪽에 동진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다 건너서 동진과 친하게 지냈고요. 그리고 이 옆쪽에 보시면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가야하고도 친하게 지냈고요. 그리고 바다 건너서 일본, 당시에는 일본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외라고 불렀거든요. 외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마한 공격하고 고구려 공격해서 평양 차지했지만, 동진, 가야, 외라는 세 나라와 친한 관계를 맺었고요. 아주 끈끈해서 거의 백제 멸망할 때까지 친하게 지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제 외와 교류했던 모습에 대해서는 외에 칠지도를 선물해 준 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칠지도를 확실하게 근초고왕이 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배우는 학교도 있고, 안 배우는 학교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근초고왕이 줬다라고 추정되는 칠지도라는 것이 일본에서 발견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운데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줄기가 여섯 개가 있고요. 가운데 하나 포함해서 칠, 일곱 개 가지가 있다고 해서 칠지도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외와 굉장히 끈끈한 관계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침류왕은 엄청 중요한 왕은 아닌데 업적이 너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서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근초고왕 다음 왕이었던 침류왕 때 중국의 동진으로부터, 아까 동진하고 친하게 지냈었죠.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는 불교를 수용해서 이 불교라는 종교를 바탕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할 수가 있었어요. 사세기는 백제의 전성기 큰 초고왕의 활발한 대회 팽창 남쪽으로 마한 동합 북쪽으로 고구려 평양선 공격 가야 영토까지 진출 외와는 친선체지도 선물 중국 동진과도 교류 침류왕 때 불교수용 근데 여러분 5세기 가면 고구려 전성기였죠.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라는 전쟁의 끝판왕 전쟁의 또 다른 신 신보다 더 신이죠.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 백제는 이제 눌리게 됩니다. 자 5세기 광개토대왕 전쟁을 너무 잘합니다. 일단은요. 우리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는 이미지 자체를 영토를 북쪽 만주로 넓힌 왕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뭐 후연 동부역 거란 숙신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북쪽에 있는 주변 국가들 전부 다 정복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체로 영토를 북쪽으로 넓혔는데 남쪽으로 내려간 적이 두 번이 있어요. 일단 한 번은 뭐냐면 우리 이제 고구권왕 고구권왕이 백제 근초고왕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가 그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광개토대왕이 복수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백제를 완전히 정복한 건 아니고 백제한테 겁만 주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강 유역이 아니라 한강 이북을 차지하게 돼요. 한강 위쪽까지 올라온 거예요. 백제는 얼마나 쫄았겠어요. 더 안 내려와서 다행이긴 한데 너무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광개토대왕이 내려갔던 두 번째 사건은요. 당시 신라에 외가 침략합니다. 외. 이 외가 침략을 해왔을 때 당시 신라는 굉장히 힘이 약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혼자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신라 왕이었던 뇌물왕이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을 해서 외를 격퇴해주게 됩니다. 광개토대왕이. 그리고 여러분 아까 백제랑 가야랑 외가 이렇게 친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얘네가 이렇게 연결돼서 신라를 공격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외를 격퇴할 뿐만 아니라 당시 금관가야까지 공격을 해버려요. 너네 한패지 이러면서 금관가야를 공격해서 가야 내부에서 금관가야의 힘이 약해지게 되고요. 근데 사실 이게 신라를 도와준 게 뭐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줬을 리가 없잖아요. 이게 신라를 도와준 이후에 내정간섭을 신라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신라의 내정간섭을 한다. 그래서 신라는 이때 힘이 굉장히 약한 국가였는데 고구려 내정간섭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이게 내정간섭이라는 게 조금 애매한 게요. 이게 간섭이라는 거 안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의 문물이 신라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때 신라 굉장히 힘이 약한 뭐 아주 약한 국가였는데 고구려를 통해서 많은 문물을 수용받게 되면서 사실은 5세기 동안 힘을 야금야금 키워가요. 그래서 나중에 6세기에 전성기를 찍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라가 안 좋아 보이지만 결국 신라가 위너가 되는 배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광개토리왕 전쟁 굉장히 잘하는데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고구려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요. 이 장수왕 때 정말 본격적으로 전성기를 찍어요. 자 북쪽으로는 아버지인 광개토리왕이 영토를 다 넓혀놨기 때문에 더 이상 넓힐 곳이 없어요. 더 올라가면 시베리아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나는 남쪽으로 내려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고구려 수도가 요쯤에 있었거든요. 국내성. 그러면 사실은 영토를 남쪽으로 내려갈 때 너무 멀리서부터 출발해야 돼가지고 힘들어. 그래서 수도를 서울과 가까운 한강유역과 가까운 쪽으로 옮기게 돼요. 그곳이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평양으로 천도해요. 천도는 수도를 옮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강유역에 가기 위해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평양으로 옮긴 게 또 다른 효과도 있었던 게요. 왕권 강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 국내성에서 귀족들의 힘이 너무 세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왕이 귀족들 힘을 좀 약화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도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국내성의 당시 귀족들은 재산이 다 땅이잖아요. 땅을 재산으로 갖고 있는데 그거를 다 내버려 두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귀족들의 힘이 약화되고 왕권은 강화될 수 있었던 효과도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평양으로 옮긴 것은 영토를 남쪽으로 넓히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거를 남진정책이라고 불러요. 남쪽으로 진출한다라는 거죠. 이 광개토리왕은 북쪽으로 영토 넓혔다면 장수왕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남진정책을 한다는 걸 듣고 백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우리가 100년 전에 그 고국원왕을 죽여가지고 이런 수모를 겪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엄청 쫄았겠죠. 그래서 신라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신라. 야 신라야 어차피 우리 먹으면 그 다음은 너네야.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막아야 돼. 라고 설득을 해서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걸 나제동맹이라고 불러요. 자 장수왕이 평양천도 하자마자 쫄아가지고 나제동맹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구려가 백제신라 동맹 맺는다고 쫄겠어요? 아이고 귀여운 것들. 그래 해봐라. 나는 내려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내려가서 한강유역 먹어요. 나제동맹 수립하고서 내려간다는 걸 조금 보셔야 됩니다. 한강유역을 차지를 해서 여기까지가 고구려 영토가 됩니다. 엄청 넓죠? 그러면 한강유역은 사실은 당시 백제 수도였기 때문에 백제는 밀려 내려가서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어요. 백제는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고요. 웅진은 오늘날 공주라고 하는 충청도의 한 도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구려 전성기. 아 대단하죠.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점. 5세기 이후 6세기 넘어갔을 때까지 이 전성기를 가져가지를 못해요. 이 장수왕이 죽고 나서부터는 6세기 고구려의 쇠택입니다. 귀족들끼리 싸워요. 국내성 귀족하고 평양 귀족하고 싸워요. 그래서 이제 이 딱 5세기 한 번 전성기 찍고서 6세기에는 이제 고구려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굉장히 힘이 약해져요. 고구려의 전성기 광개토왕 백제 공격 한강 이북 차지해 북으로는 후영곁해 둥부여 병합 거란 수침까지 점검 왜 공격받은 신라의 SOS 군대 파견해 왜곡 물리치고 금광가야 공격 신라의 내정간 왕의 평양 천도왕권 강화해 남진 정책 추진해 백제 신라의 낮재 똥미 한성과 한강은 고구려 손안에 자 그럼 이제 누구냐 백제를 볼 거예요. 백제 이제 백제가 얼마나 불쌍해요. 이 고구려한테 밀려가지고 웅진으로 도망을 간 상태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6세기가 되면 고구려 힘이 약해지죠. 어 그럼 우리 다시 뺏어와야겠다. 라면서 부흥을 꿈꾸기 시작해요. 6세기는 백제 부흥 시기고요. 그 부흥을 꿈꿨던 왕을 두 명을 배울 텐데 첫 번째가 무령왕입니다. 여러분 뭐 현장학습 같은 걸 무령왕릉 되게 많이 가시죠. 그 무령왕릉이라는 무덤의 주인이 바로 이 백제 무령왕인데요. 이 무령왕은 일단은 전국에 22담로라는 것을 설치를 하고 22담로를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22담로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사실은 정확한 개념이 뭔지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 개념은 광역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들어보셨죠? 서울이 수도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들을 이제 광역시라고 설정을 해놓은 건데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방에 있습니다. 그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하고 거기를 통치하는데 이제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왕의 가장 최측근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내 가족 즉 왕족을 보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왕족 발현. 그리고 중국의 남조하고 교류를 계속하는데요. 아까 근초고왕 때 동진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죠. 이게 중국의 남쪽에 있는 나라였는데 동진이 멸망하고 나서 남쪽이 여러 나라로 쪼개져요. 그 쪼개진 나라들을 한꺼번에 부르려고 남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 중국 남조랑 교류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무령왕릉이라는 무령왕의 무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무령왕릉은 당시에 벽돌로 만든 벽돌무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벽돌무덤이 이거밖에 없어요. 원래 우리나라는 돌로 만들거나 흙으로 쌓아서 만드는데 벽돌을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쌓아올린다? 이거는 중국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덤 양식을 중국 스타일로 했다는 걸 통해서 굉장히 관계가 긴밀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요. 백제 부흥에서 제2전성기 성왕을 보도록 할게요. 제1전성기는 근초고왕이고 제2전성기가 성왕인데요. 이 성왕대 수도를 사비로 옮겨요. 사비는 오늘날 부여 땅입니다. 부여. 여러분 아까 웅진으로 도망갔었죠. 웅진. 근데 사실 웅진은 도망을 간 거기 때문에 고구려가 다시 쫓아오는 걸 막을 수 있게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었을 거예요. 산이 많고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런 곳이에요. 근데 방어에 유리하다는 건 다시 말해서 내가 진출하려고 할 때 내가 나가려고 할 때 나도 나가기 힘들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성왕대는 이제 이쯤 되면 우리도 다시 영토를 넓혀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외부에 진출하기 좋은 곳으로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비였어요. 산이 별로 없고 평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바꿔요. 남부여. 옛날 그 옛날 부여 기억나시죠?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고구려를 세웠고 고구려에서 내려온 온조가 백제를 세웠는데 그래서 고구려 백제는 부여에서 내려온 형제 같은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구려가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광개토리왕이 동부여를 멸망시켰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백제가 고구려를 저격하는 거예요. 야 너네는 어? 위아래도 없냐? 부여에서 내려와서 세워졌는데 어떻게 부여를 멸망시키냐? 우리가 남쪽의 부여로서 너희를 혼내주겠어 라고 하는 그런 국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큰 의미는 없어서 그냥 계속 백제라고 우리 부를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성망의 가장 큰 목표는 고구려의 장수왕이 빼앗아 갔던 우리의 최초의 수도인 한강유역을 빼앗아 오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백제가 힘이 세지고 반대로 고구려가 아무리 힘이 약해졌어도 고구려는 고구려고 백제는 백제예요. 그래서 백제 혼자 힘으로는 절대 고구려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제동맹을 이용합니다. 아까 맺었던 나제동맹 아직 끊기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 나제동맹을 이용해서 신라와 함께 한강유역을 수복 되찾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강이 엄청 커요.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둘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이 한강의 상류는 신라가 같고 하류는 백제가 같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평화롭게 끝날 수 있었는데 당시 신라의 왕이 영토 확장에 완전 진심이었던 사람 진흥왕이었어요. 영토 확장에 진심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나 잘 싸우는데 그냥 하루까지 가지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백제를 배신하고서 한강 하루까지 차지해버립니다. 이 성왕은 배신을 당한 거죠. 얼마나 화나겠어요. 배신당하면. 그래서 이제 신라를 혼내주러 가겠다고 직접 군사를 끌고서 신라로 가는 길에 매복해 있던 군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게 바로 관산성 전투입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안타깝게 죽게 되면서 이 제2전성기는 끝나게 되고 이제 백제는 더 이상 부흥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불쌍하죠? 비운의 이제 성왕입니다. 백제는 옹진으로 천도 무령왕은 22담도의 왕족 파견 중국 남주와 교류해 무령왕은 벽돌 무덤이 그 증거 성왕은 사비로 천도 국호는 안부여 신라와 한강을 되찾아 신라 진흥왕의 뒤통수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어 자 그러면 이제 신라만 보면 전성기가 이제 완성이래요. 왜냐하면 마지막 전성기가 신라니까. 여러분 신라는 6세기 전성기를 맞이하는데요. 왕이 총 3명이 나와요. 지증왕 법흥왕 그리고 진흥왕 이렇게 나옵니다. 지증왕부터 보시면요. 이분은 굉장히 늦은 나이에 60대 정도의 나이에 왕이 되신 분인데 그 짧은 기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첫 번째 국호를 신라라고 정한다. 엥? 원래 신라 아니었어요? 원래 신라라는 정확한 국호가 없었대요. 여러 가지 명칭을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라 서라 서라발 개림 사라 이렇게 아무렇게나 불렀으니 나라가 강해질 수가 없겠죠. 네 나라는 서라냐 사라냐 신라냐 이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얼마나 국가 기강이 안서요. 그래서 이때 가서 처음으로 우리는 앞으로 신라야 라고 정하게 되고요. 왕이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전까지 신라는 정확한 호칭이 없었어요. 왕을 부르는 명칭이 뭐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그리고 마리깔 이렇게 바뀌어왔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부터 왕이라고 쓸 거야 라고 정한 게 지증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왕은 여러분들 웬만하면 왕은 한자 쓰실 줄 아시죠? 여기 막 식스팩을 왕자라고 하잖아요. 한자죠. 한자는 어느 나라말 중국말 그럼 앞으로는 중국식 호칭을 쓰겠다는 거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신라가 이제 중국의 문물을 완벽하게 받아들였다는 걸 뜻해요. 그럼 여러분 신라는 어떻게 중국 문물을 받아들였을까요? 신라는 지리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육로로 중국 갈라 그러면 고구려가 막고 바다로 갈라 그러면 백제가 막는 그런 안타까운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라는 중국과 교류를 할 수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중국식의 문물이 들어봤느냐 아까 광개토다의왕이 신라에 침략한 왜를 격퇴해주고 나서 내전간섭을 했죠. 그래서 내전간섭 하면서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 문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가 신라 전성기에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순장 금지 순장 뭔지 아시죠? 지배층이 죽으면 노비를 같이 묻는 거 금지시키고요. 우경을 실시합니다. 밭 갈 때 소를 이용하는 거 그래서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고요. 우산국을 복속해요. 신라 장군 이사부를 보내서 우산국 오늘날에 어디? 울릉도 근데 울릉도만이냐 거기에 독도가 포함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그래서 우리가 일본 애들한테 독도는 우리 땅이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정확한 근거가 없으면 약간 민망하잖아요. 정확하게 야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가서 독도를 정벌했고 그때부터 우리 땅이야 라고 얘기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그 다음 화면에는 법흥왕입니다. 법흥왕은 일단 이름 자체에 법이 들어가죠. 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삼국시대에는 법을 두 글자로 율령이라고 불렀어요. 율령을 반포합니다. 율령의 내용 17관등제 관등은 관리의 등급이에요. 관리 등급을 1등급부터 17등급으로 나눠놨고요. 상대등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이 상대등은 이제 귀족들의 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귀족의 대표인 상대등을 설치를 해서 더 원활하게 정치를 운영해 나가고자 했고요. 법뿐만 아니라 불교를 공인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를 공인해요. 공인이라는 건 공인이라는 건 공식적으로 인증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 불교가 없었나요? 있었죠. 있었어요. 수용은 일찌감치 고구려를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신라는 왕권이 약하고 귀족의 힘이 강하다 보니까 귀족들이 불교를 반대한 거예요. 근데 이때 가서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이차돈의 순교는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에게 가서 귀족들이 보는 앞에서 저의 목을 베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서 이 귀족들이 불교를 믿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을 뱄어요. 하란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게 해야 되죠. 목을 뱄어요. 그랬더니 목에서 하얀 피가 솟고 갑자기 노을이 지면서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꽃비가. 그걸 보고 있던 귀족들이 이거는 부처님의 힘을 믿을 수밖에 없겠는데 불교를 공인하자라고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역사책에 실려있죠. 어쨌든 불교를 공인했고요. 영토적으로는 금관가야 아까 고구려의 공격을 막고 약해져 있었던 금관가야를 병합을 하게 됩니다. 찐전성기는 진흥왕이죠. 여러분 진흥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영토를 굉장히 많이 넓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토를 넓히려면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그 군대를 아주 짱짱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신라의 군대는 화랑도. 10대 어린 소년들을 일찌감치 군대에 불러서 무술도 시키고 학문도 시키면서 아주 이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다져놨던 그런 군대였는데요. 이 군대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하면서 화랑도를 바탕으로 영토 확장에 나서게 됩니다. 또한 진흥왕은 불교도 장려를 했어요. 그래서 황룡사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신라의 절을 갖다가 건립을 하고요. 이제 영토 확장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한강유역 차지 이건 아까 백제 성황하고 같이 했던 거 봤었죠. 백제 성황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유역을 차지한 후에 약속을 어기고 한강유역을 다 빼앗아 왔었죠. 근데 이게 성황 입장에서 보면 좀 불쌍하긴 한데 진흥왕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땡잡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강유역을 통해서 중국과 직접 교류가 가능해집니다. 우리 아까 신라는 중국과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구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아왔었는데 이제는 직접 교류가 가능해지면서 발전이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대가야를 정복합니다. 대가야를 정복하면서 가야 지역 전체를 다 신라땅으로 편입을 하게 되고요. 함경도 남북까지 진출해서 요 때 신라 영토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가고 한강유역 차지하고 요런 식으로 뭔가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아주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흥왕은 약간 이제 좀 관심을 좀 요구하는 요즘 이제 관종이라고 하죠. 약간 관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차지한 영토에다가 비석을 다 세워놨어요. 내가 한 거다 이거. 나는 다른 사람이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라고 비석을 엄청 세워놨어요. 자기가 차지한 영토에다가 순수비를 건립했던 사람으로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차지한 영토에 순수비를 세워 영토 확장기념해 여기까지 해서 내용 다 끝났고요. 우리 열국 뮤직 노래 가사 통해서 복습하고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4세기는 백제전성기 근초 고왕 영토 많이 넓혔어요. 남쪽으로는 마한 통합하고 북쪽으로는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했죠. 그리고 가야 외 그리고 동진과 친하게 지냈고요. 특히 외의 칠치도 선물했던 사실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뭐 100% 근초 왕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침류왕 때 불교 수용하면서 이제 정신적으로도 무장을 합니다. 5세기 고구려 전성기 광개토대왕은 백제 공격해서 한강 이북까지 가게 되고요. 후연, 동부역, 거란, 숙신, 정벌에서 북쪽으로 만주까지 영토만이 넓힙니다. 그리고 이때 신라가 외의 공격을 받으면서 SOS를 치자 군대를 보내서 외에 물리치고 금강가역까지 공격한 후에 신라의 내정간섭을 하기 시작하죠. 왜 한강이냐? 한강은 농사에 유리하고 교통에 요지고 외교에 통니다. 백제 4세기, 고구려 5세기, 신라 6세기 순서로 차지하게 됐었죠. 4세기는 백제의 전성기 큰 초고왕의 활발한 대회 팽창 남쪽으로 마한 통합 북쪽으로 고구려 평양선 공격 가야 영토까지 진출 외환을 친선 채지도 선물 중국 동진과도 교류 침립왕대 불교수용 옷을 키는 고구려의 전성기 광개토대왕 백제 공격 한강 이북 차지해 북으로는 후영역해 동부여 병합, 거란, 숙신까지 정벌 왜 공격받은 신라의 SOS 군대 파견해 왜곡 물리치고 금관 가야 공격 신라의 내적 간섭 백강은 농사에 유리 교통에 요지 외교에 통오지 백제, 고구려 신라의 순서로 왕강을 차지해 백제, 고구려 신라의 순서로 전성기 노리지 장수왕은 평양으로 천도해서 남진정책 추진합니다. 장수왕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쫄아서 신라랑 백제 나제동맹 체결을 했죠. 그러나 결국은 한강 유역 빼앗으면서 백제는 웅진으로 수도 옮기죠. 자, 백제 웅진에서 부흥을 꿈꿔요. 6세기에 무령왕 22담로 설치하고 왕족 파견하고요. 중국 남조랑 교류했는데 무령왕릉이 벽돌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걸 알 수가 있었고요. 성왕은 수도 사비로 옮기면서 중흥을 꿈꾸죠. 국호는 남부여라고 일시적으로 바꾸고요. 신라와 함께 한강을 되찾지만 진흥왕의 배신을 당하면서 복수하러 가는 저 길의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죠.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입니다. 지증왕, 신라라는 국호를 정했고요. 왕이라는 호칙을 썼고요. 순정금지, 우경실시, 우산국, 복속. 법흥왕은 율령을 반포했어요. 17관등제, 상대 등 설치. 불교 공인했었죠. 2차 돈의 순교, 금관가야 병합했고요. 진흥왕은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양성을 하고요. 불교를 장려를 해서 황룡사를 건립했었고요. 진흥왕, 한강 전부 차지했었죠. 성왕을 배신했어요. 그러나 중국과 직접 교류 가능해지고요. 대가야 정복하고 함경도 남부까지 진출해서 영토 엄청 넓히고 차지한 영토마다 순수비를 세웠다. 여기까지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라의 단성이 최정만은 신라부코 왕호칭사용순장금지, 우경실시, 우산국, 복속해, 독도는 우리 땅. 강은 왕사의 유리, 교통의 요지, 외교의 통보지. 대체 거구려 신라의 순서로 왕강을 차지해. 대체 거구려 신라의 순서로 전성기눈기. 법군왕은 율령반포, 시킬관등, 불교공인, 금강가야병합. 진흥왕은 화랑도르 국가초지기로. 인재를 양성에 불교창여해. 한강 전부 차지해. 중국과 직접 교류. 대가야 정복. 함경도 남부지출 차지한 영토. 수수비 세워 영토와 짱기념해. 자, 여러분들 3국을 시대별로, 세기별로 정리를 하면 이게 흐름이 정리가 되면서 왜 이때 이런 왕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쌤이 설명한 내용 바탕으로 열공 뮤직노래 통해서 암기해서 꼭 이 부분 마스터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번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번 수업 때 뵙겠습니다.